즉석 김수미의 쌀떡국 떡 컵떡국 가격은? 가격문의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즉석 김수미의 쌀떡국 떡 컵떡국 떡국 컵라면 즉석 떡국 3개 판매합니다. 국내산 쌀로 영양과 맛이 풍부하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쌀떡 제품 구성 즉석 떡국 떡 182g 3개 일회용 수저 선물용 박스 국산 쌀 100% 진한 사골 맛이 별미 꿇는 물에 3-4분 오케이 국내산 쌀로 만든 즉석 떡국 조리 방법입니다. 고급스런 박스 포장에 손잡이가 있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. 즉석 쌀떡국 떡 제품 정보입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즉석 김수미의 쌀떡국 떡 컵떡국 떡국 컵라면 즉석 떡국 3개 판매 가격 9,900원 배송비 4,000원 추가 즉석 김수미의 쌀떡국 떡 컵떡국 떡국 컵라면 즉석 떡국 3개 판매합니다. 구매문의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